1, 2, 1, 2 1, 2, 1, 2 운동하기 좋네 딱 1, 2 좋아 아주 좋아 나이스 좋네 오늘 사범님입니다 사범님 저희는 사범입니다 이제 어제도 우리가 연습을 하려면 기초 체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침 운동을 또 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대아침부터? 원래 아침에 운동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태권도 동작하고 이제 내가 많이 했었던 마샤아츠 기술들 있지. 제가 사범을 한 3개월 정도 했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요만한 꼬맹이 애들을 가르치고 했었는데 그걸 한번 해보자. 우리 멤버들 나를 한 번도 안 가르쳐준 거 같아 내가. 풍차 돌리기도 못하는데. 아니야 할 수 있어. 나의 가르침이라면 충분히 하고 오늘 공중 돌리기까지 가능해. 자... 뭐... 뭐... 이거 보세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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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사부님! 사범님이! 아니 사부님은 이래, 사부님! 아... 나 안 배울래. 네, 힌트 나오시고요. 자, 마샤아츠가 뭐냐면요. 이제 마샤아츠가 자, 기본! 베이스가 이제 태권도입니다. 태권도에다가 이제 기계체조. 어! 그리고 이제 브라질의 무술인 카푸에이라. 그리고 뭐 우슈! 그런 무술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합쳐서... 네? 우슈는 뭐? 우슈요? 뭐? 나도 정확하게는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아! 아 일단 일단!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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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무술들과 이제 기계체조를 이제 합쳐서 아! 살짝 누군가를 타격하는 것이 아닌 이제 보여주는 퍼포먼스! 우리가 무대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퍼포먼스. 아주 멋있는 운동입니다. 매력적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삼업님이 먼저 마샤아츠가 이런 것이다 한번 보여주시고 아! 시작할게요. 보여주세요! 저희 한번 비켜서 보겠습니다. 자, 가장 기본적인 동작. 쥐공중 돌기. 너무 쉬워요. 그냥 점프해서 뒤로 돌면 돼요. 그걸 저희가 오늘 한다고요? 네, 가장 기본적이니까. 점프해서! 점프해서! 뒤로 돌면 돼요. 자, 점프해서 뒤로 돌면 돼요. 그리고 다음 동작! 하우스 벨트! 악! 점프해서 옆으로 돌았잖아요. 네. 돌아서 한 바퀴 더 돌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돌아서! 아! 아! 둘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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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하고 남습니다. 원래 이게 얼마나 걸린다고 그랬죠? 나는 한 2년 걸렸지. 나는 한 2년 걸렸지. 그럼 우리가 하루만, 몇 시... 몇 분만 해야 되는 거니까... 충분히 해! 악! 그리고 자, 하우스턴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점프해서 옆으로 돌면 돼. 하우스 음악에 같이 하나만? 점프해... 으아악! 으아악! 잠깐만요?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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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사모님! 아! 자, 이런! 아! 자,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단지에서 하다보면은 이렇게 하면 되나요? 오케이! 이게 바로 하우스턴입니다. 자, 넘어져도 다치지 않습니다. 사모님이 좀 안 차지신 것 같은데요? 사모님 다리가 빛 낡았어. 아까 겁먹은 것 같은데... 자, 풀은 다라요. 아! 풀이 건조한 풀을 찾아야 돼요. 아니, 그런 거 안 따지잖아요. 자, 지금은 따져야겠어요. 갈게요. 자, 점프해서 옆으로 돌면 돼. 악! 안 미끄러지겠지? 눈이 지금 자꾸 동건이 뒤진... 갑니다. 오! 오! 자신감이 약간 회복됐어, 그래도 좀. 자, 이제... 자, 따라해봐요. 하... 한번 같이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그, 근데 이거 해봐요. 아! 으! 야, 잠시만. 있으면 좀 쳐줘. 아, 진짜 왜 그래. 사모님이 너무... 아! 아, 뭐야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왜 많아. 형, 아, 뭐야 이거. 사모님은 겁이 너무 많잖아. 사모. 사모 해보아야 할 것 같아요. 우리 실내에서 하면 안 되냐? 아무튼... 네, 그러면 준비 운동... 네. 보태 보자. 펼쳐주세요. 자, 자세를 먼저 딱 잡고 발을 올려서 발등으로 해서 딱! 차도 돼. 오케이? 오, 잘 찬다. 자, 중요한 거는 기압입니다. 기압은 누구보다 크게. 알겠습니다. 좋아. 아, 좋아요. 파이어! 오케이! 그렇지, 자, 다음. 좋아! 하! 그렇지. 이거는 뭐냐, 뒤돌려차기. 뒤돌려차기. 악!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돌아서 자! 악! 근데 차는 건 저인데 받는 건 사모인데 괜찮겠어요? 뭐? 아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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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느낌을 잘하고. 너 너무 찰랑을 해. 악! 오케이, 좋아. 오케이, 좋아. 이런 느낌 맞죠? 잘했습니다. 자! 좋아!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오케이, 좋았어, 잘했어. 와, 사모님 차도 뒤에만 내가 봐도 돼. 오케이. 하... 하... 자, 다음. 이거 도시과. 이 정도 올려줘. 자, 이제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쉬워요. 오! 악! 오! 자, 할 수 있죠? 해봐요. 해봐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 한 번 시뮬레이션, 그렇지, 좋았어. 이런 성이라도 보이란 말이야. 자, 들어가. 그렇지, 좋았어. 자, 패스. 악. 좋았어. 악. 그걸로 못 차네. 그걸로 못 차네. 아니, 너는 왜 반대로 놀아. 아니, 이렇게 놀아. 자, 태권도는 여기서. 여러분, 마스터했어. 마스터했다고요? 출판이 마스터했어. 지금은 화면 조정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체협이와 함께 더 팩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했었던 풍차 돌리기라고 하죠. 옆돌기. 자, 어떻게 하냐. 돌아가는데 이 자세를 그대로 유지를 해. 그러니까 내가 갈 곳을 일자로 딱 정해놓고 그 라인 그대로 일자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잘 돈다. 쉽죠? 자, 그러면 나는 풍차 돌리기가 된다. 저도 됩니다. 이야, 멋있어. 아주 멋있어. 자, 앞에 보고. 자, 일자로, 일자로 넘어가면 돼. 일자로. 어, 괜찮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요? 어, 나쁘지 않아요. 자, 다음. 굉장히 누가 보면 되게 지금 모습이 채배달 같아요. 뭐라고요? 어? 오, 잘하네. 한번 보여주세요. 자, 다음 상의. 해보겠습니다. 그대로 돌려 하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오, 잘 돌려요. 저기, 저쪽쪽으로 잘 돌렸어요. 자, 봤지? 자, 봉차 돌리기. 이상하게 봉차 돌리기가 아니에요. 그럼 저희들 다리를 하나씩 잡아드릴게요. 제가 연습을 해봤었는데. 아이, 괜찮아. 해보고 해보겠습니다. 자, 임팩트의 블랙홀. 갑시다. 그렇지, 잡아놓고. 일자. 그렇지. 일자로 그대로. 자, 그다음 팔 다리 벌리고. 아니, 옆에 봐야지. 그렇지. 자, 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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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못하냐. 저기요. 잠깐만. 아니야, 알 수 있어. 이거 편집해주세요. 내가, 내가 참기 아니야? 저기를 왜. 어, 내가 진짜 이상하게 품짝 쓰기가 안 돼요. 그 춤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불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내가 보조를 해줄게.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하고. 그렇지. 팔로, 팔로 버텨야 돼. 어헤이. 이러고 있어요, 계속. 이러고 있으세요? 팔이는 길러야 돼, 팔이는. 팔이는 길러야 돼. 이러고 있어, 이러고 있어. 근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넘어가냐. 다리를 이렇게 해서 하드슨 이렇게 넘어가. 아, 이게 한 번 실패하면은 겁이 나서 그래. 형, 기압 한 번 넣고 가자. 하! 기압만 닫았어. 가자. 간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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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아니, 진짜 진짜. 이게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태권도는 제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호비 형의 마사라트 교실이었고요. 우리 배운 거잖아. 네, 고생했습니다. 잘 배웠고. 체력이 지금 잠이 다 깨버렸어. 자, 그러면 다음 동작은 뭐냐. 달려와서 하는 거야, 달려가서. 땅을 밀어. 땅을. 땅을 밀어? 밀어서. 너도 이리 와. 아, 이게 될라나? 아, 준비한다. 준비한다, 준비한다. 우와. 우와. 빨리? 우와. 아, 머리 묶고 있어. 아, 굿다. 세 번. 치안아, 안 되겠다. 야, 격파라도 하자, 야. 안 되겠다, 야. 머리로 해, 머리로 해. 야, 치안아, 격파 한 번 해봐. 야, 치안아. 야, 치안아. 격파.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걸 하면 격파해야 돼. 격파해야 돼, 한 번. 달려가서 그냥. 텅. 텅. 텅.